아 아 왜 안와 또 꼬물락 거리기는 진짜 이씨 나무 관세 무사 미친놈아 주님의 축복에 함께하기를 백년도 못사는 중생들이 천년의 시름을 안고 사는구나 아 진짜 씨 왔어요? 어 네 사실 어머나 이게 뭐야? 뭘 신이에요? 아니 신고를 하게 했잖아요 컨셉이야 맞잖아 컨셉이 아 스트레스 종교 대통화 아니 서영사는 왜 하나 어디 간 거야 근데 자 이거 봐요 굉장히 우아한 몸뚱적인 게 이건 또 뭐야? 이러고 있다 또 환장하겠네 진짜 아 정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정말 에헤이 아 지옥행 셔트 버스 한번 태워야겠네 자 들어가자 가볼까 이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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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잠하게 있던 나를 건드렸어